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냥 주작이라 보고 절대 심각해질 필요 없이 가볍고 즐기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당신 교회에 따라가면 월 50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는 시험하니 이거 완전 개꿀이네 진정한 구원이야 예수님 사랑해요. 원제 교회에 다니면 월 500만원씩 주겠다는 시험하니 제목 그대로입니다. 어제 저희 시험하니가 저한테 너 우리 교회에 따라오면 한달에 500만원씩 용돈 주마 이러셨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 강요를 하다가 안되니까 딜을 하신거에요 돈으로 솔직히 저희 시험하니가 빈말을 절대 안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헌을 하신거거든요. 또 무엇보다 재력도 한 충분하니 거짓말은 아닌데 막말로 저를 속인거라면 저도 안나가면 그만이니까요.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제 신념이에요. 5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인건 맞지만 제가 평소 교회를 극혐하거든요. 그래서 자꾸만 고민이 돼요.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쩔거에요? 이거 다닐겁니까? 댓글 1번 그렇지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지 진정한 구원이란 미친 끌 끌 근데 틀린 말이 아니네 아 나도 받고싶다 주님의 구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아무튼 아멘 무조건 아멘 졸라 아멘 근데 쓴이 그거 일주일에 몇번이나 가야돼? 혹시 막 매일매일 가가지고 새벽에도 가고 이상한거 다 해야되고 그런거 아닌가? 댓글 쓰니 아니요 그냥 딱 두번이래요. 수요일이랑 일요일 다른거 뭐 하나도 안해도 되고 예배만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조건이에요. 아니 지금 이 쓴이가 우리랑 장난을 하는건가? 어?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아니 어머님 업고 간다 나는 업고 어머님 업히세요 그렇지 금융치료는 항상 옳은가지 절대 틀릴 수가 없어 그냥 이건 또 하나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주 2회 출근할게요 됐 500만원이나 주는 시어머니라면 그렇다면 신앙심이 장난 아닐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11조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450으로 생각을 해야돼 그렇게 달려야 마음 편하지 어 나도 간다 5번 야 지금 이게 고민거리냐? 쭉 가야지 권사까지 가보자고 6번 네 이제부터 제 아버지는 두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받은 돈이 벌써 조단이다 꿀꿀꿀 개웃기네 나중에 뭐 지옥 가면 그때 이자까지 다 받으세요 8번 와 식빵 어머님 완전하면 개좋아 같이 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 그 외아들 주 그리스도를 믿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서 동정녀 빌라도에게 나시고 어? 이런 미친 야 빌라도는 남자여 어? 아 그렇구만 동정녀 마리아였지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10번 500만원이라 그럼 아멘 어? 교회 가는 거? 당연히 쌉 가능이지 그리고 어머님이 시킨다면 그 교회 목사 발바닥도 완전 맛있게 핥을 수 있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 12번 당연히 다니죠 근데 스트레스는 장난 아닐 것 같네 겨우 그딴 스트레스 따위 돈 500으로 완전히 다 치유할 수 있어 어? 500이 장난이 아니라고 13번 음 당연히 가야죠 그것도 완전 기쁜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출신이라 매주 한 시간씩 예배 시간 따로 있었고 또 찬송과 반대왕전에서 1등을 한 전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어머님 평일 10시간씩 어? 일을 해도 월 400을 못 보는데 교회 두 번 가고 월 500이면 이건 말 그대로 주님의 은총이지 14번 가긴 가는데 완전히 귀찮을 것 같아 뭐 제가 다녔던 거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사람들 오지랖 진짜 많아가지고 개 짜증났었거든 뭐 내 가정사 등등 모르는 게 하나 없고 입도 오지게 가벼워가지고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녀 금방 소문이 퍼져 근데 그게 문제인 걸 모르고 그냥 다 같은 교회 신자니까 당연히 사생활을 공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행사도 어찌나 많은지 참석 요구 개 오지고 또 이상한 모임 같은 것도 계속 나오라며 연락하고 찾아오고 이거 진짜 귀찮아 하지만 월 500이라면 그 짓거리 또 할 수 있지 그렇지 15번 아이고 어디 교회 가기만 해서 되겠냐고 갈 때마다 단상 앞에서 찬송과 노래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다고? 되덜걸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예배 시간 내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2번 야 글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아멘아멘 외치면서 들어왔는데 역시 사람들 마음 다 똑같네 뭐 끌깔깔깔깔 16번 내게 돈 같은 평화 내게 돈 같은 평화 금 같은 평화 사탄의 뚝배기 깨시는 줄 이런 노래가 진짜로 있습니까? 사탄의 뚝배기를 깨시는 줄 17번 솔직히 500이면 이상한 사입이라 해도 다니죠 무조건 갑니다 18번 그 외에 찬송과 같은 거 부를 때 항상 반박자 먼저 가사 한 바늘을 소리치는 그 앞잡이 역할도 쌉가능하지 자 다같이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같이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할 수 있다고 9번 나에게 아버지는 셋이 있느니라 하나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 또 하나는 내 코를 세워주신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10번 헐 이거 왠지 내 친구 시댁 보는 것 같은데 내 친구 시어머니가 백만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요 돈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난리더라고 11번 나는 신실한 불교인이지만 우리 대자 대비한 부처님께서는 이 불쌍한 중생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가야지 12번 나는 내 마음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책을 베개처럼 베고 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없던 신앙심도 무럭무럭 잘 자라겠네요 당연하지 방은 빵 터질 때까지 계속 다닐 거요 13번 제가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교회 같은 데 가면 막 이상한 세례? 이런 것도 받고 그러나요? 아무튼 할게요 15번 무조건 다니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다니게 해줘 저는 매일 다닐 수 있겠는데요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이면 매일 갑니다 500이 장난이야?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뭐 시급이 얼마입니까?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이야 한 번 갈 때 두 시간 세 시간 잡아도 시급이 얼마입니까? 일주일이 4주죠 보통 4주니까 한 주에 두 번 다섯 시간 잡아도 2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야 시급이 25만 원이야 헐 대박이에요 같이 갑시다 아멘